짬짜미 예산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여야 간 쟁점 예산을 둘러싼 대치가 이번 주도 계속될 전망이죠. 지금 국회 예산안 통과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헌법 54조에는 새해 회개년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하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헌법 54조 단서 조항에 헌법을 30일 내에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또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정 시한을 넘겼느냐 안 넘겨냐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법정 시한도 없고 예산을 제때 못 맞추게 되면 바로 예산을 못 쓰게 해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조항까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켰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 심의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온 게 9월 말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120일 전까지 넘어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월 말에 넘어온 예산을 심의를 하지 않다가 국정감사니 또는 여야 간의 힘겨루기 하다가 막판 며칠날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예산 법정 한도를 지키지 못하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밀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딱 5명의 그러니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3당 간사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 3명의 간사만 지금 들어가서 저기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조정식 의원, 장재원 의원 그리고 이회원 의원 3명이 내년도 나라 살림 470조 5천억을 늘렸다 줄렸다를 세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주고 당기면서 짬짬이 예산을 하게 되는 거죠. 짬짬이란 말은 서로 자기들끼리만 그들만의 리그를 한다는 순우리말인데요. 더더군다나 저 소소위라고 그러는데 저 짬짬이 예산에는 회의록까지 남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 중대한 국면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소소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데 저기에서 이른바 전화 예산 또 자기 개인 예산까지도 넣었다 뺐다를 마음대로 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건 국회 농단이고 벼락치기 밀실 짬짬이 예산인 거죠. 이런 식으로 국민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한다는 것은 정말 대명천지 선진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후진국 상태였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예산안 심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에게는 대부분 한결같이 미국이나 유럽식으로 연중 계속 예산 심의제도를 해야 된다. 예산안을 각 분야별로 편성함과 동시에 국회로 넘겨서 1년 내내 토의하고 공청회를 하고 심의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의 전면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국민의 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겁니다. 저 국민의 돈은 피와 땀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 예산이 잘 쓰이느냐 못 쓰이느냐가 또 앞으로의 우리 경제를 제대로 꾸려가느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보장되느냐 아니면 파국으로 가는 것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예산안은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법안 심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안 제도의 혁파,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 여론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예산안도 언제 나올지 현재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